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거 원래 내꺼야. 내꺼였다구!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건 아니지만 그 괴지같은 속내가 너무나 투명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글쎄 친구 오빠 직업이 검사래요. 그런데 친구가 이걸 저한테 속였습니다. 와 나 아직 시집도 못갔는데 이 그지같은 배신감 어쩔거야. 진짜 개빡치네. 원제 친구가 자기 오빠 직업을 속였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친구가 자기 오빠의 직업을 속였습니다. 와 아니 지가 우리들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건지 저 정말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중이거든요. 아니 저뿐만 아니죠. 지금 다른 친구들 역시 전부 다 황당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이런 그지같은 배신감을 얘가 정말 몰라서 이러는건지 뭔지 자기는 그냥 뭐 이거 우리 오빠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거야 이러면서 저희한테 막 미안해하는거 전혀 없고 아예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만 오지게 하는데 아니지 되레 지가 더 화를 내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쁜 년인지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들은 서른한 살이고 다들 되게 오래된 친구입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들 친하게 지내온 그런 베프들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평균 따져도 10년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친구죠. 그리고 얘한테 오빠가 하나 있는건 이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 대학 다니던 시절 자기 오빠가 공무원 준비를 하는 중이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보인다. 큰일이다.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몇 번정으로 흘러가듯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었고 또 나중에 합격을 했다고 하길래 이거 역시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전부고 다들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공무원 준비하다가 몇 년 뒤에 합격을 했다 이거. 다만 얘가 저희한테 자기 오빠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요. 당연히 얘네 오빠가 9급 공무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7급이라고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만약 7급을 준비하는 거면 단순히 공무원 준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급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쪽인 5급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행실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하지. 누가 공무원이라고 해요. 대체 어떤 사람이 그냥 공무원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저희들 모두 얘네 오빠가 9급이라 생각을 했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별 리액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9급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합격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한 거죠. 그랬는데 합격을 하고 몇 년이 더 지난 이번에 처음으로 얘네 오빠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이거를 알게 된 과정도 기가 막혀 우연도 많이 섞였고 좀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얘 말고 다른 친구 하나가 내년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드레스나 옅은 기타 등등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친구, 우리를 속였던 년, 배신자, 얘네 오빠의 아내, 친구 새언니죠. 그런 쪽, 디자인, 그 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정확히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 쪽에 있다고 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예쁜 드레스 같은 거 구경이나 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속였던 친구한테 야, 니네 새언니 인스타 주소 좀 줘봐.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사실 얘도 그래. 평소 자기 새언니 자랑을 좀 많이 했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던 중에 얘네 오빠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사진이랑 내용들 그리고 달려있는 댓글들까지 다 보게 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냥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예요, 검사. 세상에 이때 진짜 우리들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저희가 단톡방에서 얘한테 따졌어요, 단체로. 너 뭐냐고. 꽁꽁이 너 뭐냐? 왜 그동안 니네 오빠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했어? 도대체 왜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친구들 다 속이고 혼자 놀리고 하니까 재밌더냐? 이랬더니 아니 글쎄, 얘가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속았던 우리보다 오히려 지가 더 황당해하면서 음? 그게 뭐 검사가 왜 검사는 공무원 아니야? 이러는 거야. 너무 황당하죠. 장난 아니야? 아니 공무원이랑 검사랑 그게 어떻게 같냐? 이렇게 따졌더니 자기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합격을 한 그 순간부터 어디 가서든 절대 자기 직업을 말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를 했대요. 아니 공부할 때부터요. 혹시 그조차도 곤란한 지경이 오면 그냥 공무원 준비한다고 해라. 공무원 됐다고 해라.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좋아. 아무리 오빠가 시켰어도 그래.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사이, 어색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그런 우리한테까지 이걸 속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야기를 해라. 해명을 해라. 이랬더니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 진짜 아무렇지 않게 뭐가 특별한 이유 없어. 그냥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이러면서 지가 다 화를 내는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딴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나 진짜 너무 황당하고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친구는 그렇게 긴 시간 우리 모두를 속이면서 속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진짜 이 그지같은 배신감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끝까지 공무원 소리만 해대고 있는데 아니 그래 검사가 공무원인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다만 누가 검사 준비 검사된 거를 그냥 공무원 시험 공무원 됐다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판사 검사를 그냥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이 배신감 어쩔 거야? 용서 못해요? 댓글 1번 아니 그게 왜? 뭐 문제 있어요? 구급이든 검사든 둘 다 공무원인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친구 오빠가 친구 오빠 직업이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지들이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구급 공무원이라 생각을 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검사라고 하니까 사람이 달라보여요? 아니 잠깐만 너 설마 지금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네가 막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2번 왜? 그걸 미리 알았으면 친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오빠 한번 꼬셔보려고 그랬나? 그리끌 그래봤자 물론 어림도 없었겠지만 그마저도 이미 늦었어요. 끌 끌 끌 끌 끌 3번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딱 너 같은 것들 거지 같은 것들이 들러붙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원천 봉쇄를 한 거구만 물론 오빠 동생도 자기 오빠처럼 똑똑하니까 미리 미리 잘 차단한 거고 자기가 보기에도 니들이 거지 같은 거요 4번 아니 친구 오빠 직업이 검사든 대통령이든 그게 뭐 뭐 그리 중요한 거냐고 왜 네가 배신감을 느끼고 난리야? 나랑 20년 넘게 된 친구들 아직도 우리 오빠 직업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 내 친구 남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 없다고 너 뭐야? 5번 아이 이건 또 뭐야 얘 완전 개또라이네 6번 나는 원래 댓글 같은 거 잘 안 담기는 사람인데 네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일부러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 이 글쓴이 정신이 좀 많이 이상해 나간 것 같아 만약에 반대로 친구가 자기 오빠 검사라고 자랑했으면 또 자랑한다고 욕 오지게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내 말이 맞죠? 대댓글 욕이 아니라 들러붙으려 미친 발악을 하겠죠 물론 실패하면 욕을 하겠지만 7번 7번 한마디로 그냥 개만만한 구급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검사라고 하니까 눈깔에 히트 쳐 뒤집어졌다 이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다며 한마디로 별 볼일 없네 이러고 살다가 이제 검사라고 하니까 왜? 또 사람이 달라 보이냐? 에라이 히트 얘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친구 오빠 직업이 검사면 뭐 어쩔 건데 니가 뭔데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싸우고 난리야 너 뭐 돼? 9번 검사라고 말하면 소개해달라 혹은 니 오빠 친구 중에 누구 검사 없냐 등등등 온갖 그지같은 개소리로 사람을 그냥 들들들 쳐복았겠지 친구 오빠가 공무원이든 검사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언제부터 친구 오빠 직업에 관심이 그리 많았누? 그리고 친구 오빠 직업이 친구들 사이에 뭐가 중요해? 뭔 배신감? 10번 부들부들하고 있는 지금 글쓴이의 진짜 속마음 하 이 개지같은 년이 애초에 자기 오빠 검사다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열심히 이미지 관리해가지고 소개 좀 받고 팔자 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속인 거야? 혹시 소개 일부러 안해주려고 말을 안하고 그랬던 건가? 아 이런 시댕 맞네 이거네 이거였어 아 너무너무 화가 난다 개빡쳐 아씨 근데 어쩌지 나 이미 얘한테 내 이미지 완전 개망란이로 찍혀있는데 그걸 다 돌이킬 수도 없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치겠다 부글부글 이거죠 뭐 끌 끌 끌 끌 끌 11번 야 착각하지마 그걸 미리 알았어도 네 차례는 없었어 왜냐고? 지금 니년 꼬라지를 봐 되겠냐? 12번 야 이거는 친구 오빠가 꼬꼬아 내 지금 말하고 다녀도 돼 이렇게 했다 해도 절대 말하면 안 돼서 상황이구만 네 꼬라지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친구도 눈에도 딱 딱 딱 딱 딱 딱 보였던 거지 뭐 아니요 해도 돼요 알면 지가 뭐 어쩔 거야 끌 끌 끌 끌 끌 제가 제목에 썼던 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리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래요 아니 뭐해 화를 내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친구가 되게 부자야 부잔데 없는 척하면서 자기한테만 얻어먹고 살았다 이런 거면 얘기가 다르죠 그럼 못돼 처먹은 거지 여유가 있는데 친구한테 쪽쪽 빨고 살았으면 그건 못돼 처먹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별개잖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상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나? 그런갑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lém 땅 gladly 500 약 ים вер 그 모Her vein